상추, 이것이 당신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상추는 흔하고 저렴하지만 그 영양소와 건강상의 이점은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선 상추는 비타민 A, C, K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시력 보호, 면역력 강화, 그리고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 K는 당신의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상추에는 또한 엽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신경계와 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임신 초기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상추는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추는 낮은 칼로리를 자랑하여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높은 수분 함량 덕분에 체내 수분 보충에도 기여하며 피부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하지만 상추도 적절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상추를 과다 섭취하면 복구 팽만감이나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약 잔류물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유기농 상추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추를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간단한 상추 샐러드 레시피 신선한 상추를 깨끗이 세척하여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방울토마토, 오이, 당근도 깨끗이 씻어 얇게 썰어줍니다. 그릇에 준비한 야채들을 담아줍니다. 드레싱으로는 올리브유, 레몬즙, 소금, 후추를 섞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뿌려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상추의 효능을 최대한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이 간단한 샐러드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